우리가 혈액순환에 대한 거를 공부해야 될 이유는 신경계 물리치료에서는 뇌졸중 환자분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뇌 각각의 부위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 기능에 대한 거를 아는 것 중요하겠고요. 그거에 앞서서 그 뇌 부위를 영양 공급을 해주는 혈액 공급을 해주는 혈관들의 분포와 구조의 그리고 기능의 특성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뇌혈관이 터지든가 아니면 막혀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혈관들이 분포하고 있는 뇌 부위가 닫히게 되는데 그러면 뇌혈관이 어느 뇌혈관이 막혔는지에 따라서 뇌기능이 손상되고 어떤 뇌기능이 손상되고 어떤 기능으로 살아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대한 것도 뇌, 중추신경계에서 같이 다뤄주는 게 중요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뇌혈압순환 일단은 기본적으로 뇌는 그닥 우리 몸에서 무겁지는 않습니다. 큰 부분은 아니에요. 몸무게의 2%밖에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혈액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뇌에서 굉장히 많은 혈액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감각과 운동뿐만 아니라 뇌장기관의 활동들을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생각하고 정신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등등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뇌는 항상 혈액으로 많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심장마비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있죠. 그래서 한 4분 내지 5분 정도 뇌로 혈액이 안 가게 되면 뇌가 죽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뇌에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육에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고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그런 에너지를 쓰고 혈액순환을 통해 다시 보충하고 하는데 뇌에는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뇌에는 신선한 혈액이 많이 가야지만 뇌기능이 좋아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될 때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뇌로 보다 신선한 혈액들이 많이 가서 뇌기능이 좋아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뇌에 혈액 공급하는 동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척추동맥 그리고 뇌 바닥 동맥이고요. 두 번째는 송목 동맥입니다. 그래서 인터널 캐럿리드 아테리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동맥을 통해서 전체 뇌에 혈액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는 유래가 있지요. 기본적으로 그냥 척추동맥이라고 이름을 막진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척추동맥, 뇌 바닥 동맥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제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척추동맥은 이렇게 척추를 쭉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양쪽으로 양쪽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기능해부학에서 척추뼈를 배울 때 목뼈, 목뼈가 상당히 변이가 심한데 가슴 뼈랑 허리 쪽 척추뼈랑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바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어도 작고 바디가 작고 그리고 고리가 크죠. 그리고 가로돌기가 이렇게 있고 짧고 가시돌기도 짧고 가로돌기에는 가로구멍이 이렇게 있었죠.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척추동맥이 그 구멍을 따라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척추뼈, 목뼈에 있는 구멍을 따라서 같이 양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척추동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두 개가 쭉 올라가다가 뇌 바닥 쪽 부분에서 하나로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닥 쪽에 있는 동맥이다 해서 뇌 바닥 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바리네 앞쪽에 있는 바닥 고랑을 통해서 위로 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동맥, 뇌 바닥 동맥을 같이 한꺼번에 붙여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송목 동맥,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는 쭉 이렇게 해서 쭉 머리 안으로 쭉 들어갑니다. 척추동맥보다는 좀 더 굵죠? 이렇게 굵게 됩니다. 송목 동맥은 이렇게 목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두 개골 안쪽으로 딱 들어가는 거고요. 송목 동맥이 있으면 속이 아니라 바깥 목 동맥도 있겠죠? 바깥 목 동맥은 머리 안쪽이 아니라 바깥 쪽에 있는 쪽에 혈액 공급을 쭉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혈관을 가지고 전체 뇌에 혈액 공급을 해주는데 척추동맥, 뇌 바닥 동맥은 20% 정도 혈액 공급을 해주고요. 그래서 송목 동맥이 80% 정도의 혈액을 공급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혈관 굵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다르잖아요. 송목 동맥이 훨씬 더 굵고 바닥 동맥이, 척추동맥, 뇌 바닥 동맥이 작은 거죠. 그래서 20%, 80% 정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려다보는 건데 사실은 뇌가 옆에서 볼 때 이렇게 생겨 있으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에서.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혈관들의 서로 얼큐설큐한 모양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 척추동맥이 양쪽에 두 개가 있고 바닥 동맥이 가운데 있죠. 그리고 여기보다 보면 이렇게 가는 동맥 또 이렇게 앞쪽으로 가는 동맥 이렇게 동그랗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동그랗게 하나의 반지 모양처럼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뇌의 동맥 고리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명명을 했기 때문에 윌리스 서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그란 모양은 아니고요. 약간 고리 모양으로 서로 이렇게 동그란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골이란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뇌의 동맥 고리 이것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뇌 전체에 혈액, 혈관 분포, 혈액 분포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혈액순환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앞에 여기 동맥은 지금 잘려 있습니다. 송목 동맥, 인터널 캐럿이드 아트리가 아래에서 또 이렇게 찍 올라와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거를 자르고 본 거예요. 송목 동맥을 보니까 옆으로 가고 있는 중간 뇌의 동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옆으로 가는 게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뻗어주는 앞 뇌의 동맥이 있습니다. 글자를 잘 보면 중간 뇌의 동맥은 미들, 세레브랄, 아트리에 해갖고 이걸 약자로 MCA라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앞 뇌의 동맥은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트리에서 ACA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해서 송목 동맥은 쫙 올라와서 앞쪽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에서 앞 뇌의 동맥, ACA 그리고 MCA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척추 동맥을 한번 보세요. 척추 동맥이 양쪽으로 쭉 올라와서 따라가다가 중간 부분에서 바닥 동맥으로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바닥 동맥은 이렇게 갈라지는 큰 가지를 냈어요. 이게 뒤뇌의 동맥에서 PCA라고 약자로 많이 씁니다.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트리에서 PCA로 약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송목 동맥은 ACA, MCA를 구성하고 있고요. 척추 동맥, 뇌의 바닥 동맥은 PCA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딱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이렇게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고리 모양이 서로 이어져 있는 고리 모양이 안 나오겠죠. 앞쪽에서 보니까 양쪽의 ACA끼리 중간에 여기 딱 이어주는 동맥이 있어요. 교통 동맥에서 안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안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를 통해서 양쪽 ACA가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PCA, PCA가 MCA랑 또 이어주는 교통 동맥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양쪽의 PCA가 양쪽의 각각 MCA끼리 서로 연결해주는 거 그걸 뒤쪽, 뒤 교통 동맥에서 이거를 포스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고리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속목 동맥은 속목 동맥은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MCA 그리고 ACA를 구성했습니다.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MCA, ACA를 구성했겠죠. 그리고 바닥 동맥은 와서 이렇게 PCA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ACA끼리 이렇게 이어지는 교통 가지가 하나 있었고 MCA랑 PCA끼리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혈관 동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테리어, 이 두 개를 포스테리어 커뮤니케이팅 교통 동맥 안테리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윌리스 써클 또는 뇌의 동맥 고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의 혈관이 쫙 분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가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느 하나가 막히게 되면 거기는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나가 막히면 촘촘하게 옆에서 혈액을 지탱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척추동맥이랑 바닥 동맥이 이렇게 해서 PCA로 갔어요. PCA, 여러분 뒷부분에 손해, 손해 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위쪽에 있는 거 한 개, 중간치, 아래쪽 이렇게 세 개의 동맥이 손해를 이렇게 통제해주고 영양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 이거를 위, 그리고 두 개를 아래 손해 동맥이라고 하는데 아래 손해 동맥은 두 개잖아요. 이거를 앞, 이거를 뒤에서 앞, 아래 손해 동맥, 뒤, 아래 손해 동맥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뇌 줄기 쪽, 아래 쪽, 숨내 쪽을 보니까 척추동맥에서 이렇게 나오는 동맥 가지가 있죠. 이거를 통해서 혈액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 뇌 줄기, 뇌 줄기는 숨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척추동맥으로부터 가지를 받아서 혈액 공급을 받고 있고 손해는 두 개였죠. 위, 아래인데 아래는 앞, 아래, 뒤, 아래 손해 동맥 이 세 개의 혈관을 통해서 지탱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손해도 중요하지만 뇌 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뇌에서 보게 되면 앞 뇌 동맥 A, C, A 중간 뇌 동맥 M, C, A 뒤 뇌 동맥 P, C, A로 해서 이렇게 세 개의 혈관을 가지고 전체 뇌 뇌를 다 혈액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건 노란색 부분, 노란색 부분은 MCA 이거에 대한 MCA가 분포하고 있는 뇌 부위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초록색 부위는 ACA 그리고 자주 색깔 부위는 PCA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PCA보다는 MCA가 가장 큰 넓은 부위를 분포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넓은 MCA에서 가장 많은 뇌졸중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뇌과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만큼 뇌에서 혈액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혈관도 가장 굵습니다. 이거는 이마면에서 자르고 본 건데요. 이마면에서 자르고 본 부위를 보니까 이만큼이 MCA가 혈액 공급을 해주는 부위예요. 수평면에서도 보니까 이만큼이 노란 부분, 이만큼이 MCA가 혈액 공급을 해주고 있는 부위입니다. 마찬가지로 MCA가 가장 넓은 뇌 부위를 혈액 공급을 해주고 있다고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맥은 상대적으로 동맥보다는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정맥, 동맥 특징적으로 동맥 그러면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액을 품고 있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고 정맥 그러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가지고 있는 혈관들입니다. 그래서 팔, 다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심장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심장 쪽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는 혈관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중력 때문에 다시 역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역류하지 말라고 이렇게 중간에 판막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이랑 동맥은 가장 큰 차이는 판막이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정맥에서는 판막이 있는데 동맥은 판막이 없습니다. 근데 머리 쪽은 심장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판막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 쪽에는 판막이 없다. 대신에 약간은 좀 넓게 퍼져 있는 굴 모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맥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맥 굴에서는 사이누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이누스가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는 둘러싸고 있는 막이 세 겹이 있습니다. 세 겹이 있는데 세 겹이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뇌가 이렇게 양쪽에 두 덩어리잖아요. 이렇게 두 덩어리면 막이 이렇게 둘러싸고 들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러싸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고위를 두 개구리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접기 하듯이 종이를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접기 하듯이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라 막들은 뇌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쪽에서 이런 공간이 생깁니다. 그게 혈관보다는 좀 넓게 퍼져 있는 동굴처럼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맥 굴이라고 하고 그 안으로 정맥 혈액이 통과를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맥 굴처럼 생긴 겁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을 입체적으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면적으로 이해하면 답이 안 나오고요. 뇌가 두 덩어리죠. 여기 두 덩어리 그 사이를 딱 분간해 주는 막이 있고요. 사이를 딱 중간에 껴있는 막이 있습니다. 두 개 사이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손에도 또 두 덩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손의 사이에도 막이 껴져 있고요. 대뇌랑 손해를 또 딱 분간해 주는 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막들이 대뇌 사이에도 하나가 있는 거고 손의 사이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손해랑 대뇌 그 사이도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양쪽에 두 개구를 딱 깨고 보니까 이렇게 대뇌랑 대뇌 두 덩어리를 중간에 막아주는 막이 이렇게 있고 손해랑 대뇌를 막아주는 막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대뇌끼리 또 막아주는 손해끼리 막아주는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거는 대뇌를 대뇌 두 덩어리를 서로 중간에서 막아주는 막 그리고 대뇌를 손해를 막아주는 막이 요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손해 두 덩어리를 이렇게 해주는 막이 요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요 모양이 마치 낫처럼 생겼다. 낫이 뭔지 알죠? 낫. 농기구잖아요. 농기구에서 요렇게 생긴 거. 그래서 대뇌 낫이라고 하고 요 아래 거를 손해 낫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낫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것들은 요것들은 요 안쪽에는 손해를 위에서 딱 감싸주고 있다라고 해서 마치 천막처럼 보인다 해서 손에 천막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까 이렇게 동굴이 생긴 것처럼 서로 막들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공간을 가지고 겹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정맥 혈액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맨 끝머리 위에 여기도 분명히 쫙 따라서 공간이 있을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이렇게 공간이 있을 겁니다. 또 여기 접히는 요 부분 여기도 공간이 있을 거고요. 또 막을 따라서 이렇게 다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는 정맥, 굴이라고 하고 그 사이사이에 정맥 혈액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위쪽으로 가는 거 시상면에서 정 가운데 쪽에 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 그래서 위, 시상 또 그 아래쪽에 요렇게 있는 거는 아래, 시상, 정맥, 굴 요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요거는 곧게 앞쪽으로 뻗어있기 때문에 고든, 정맥, 굴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든, 정맥, 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기서는 요만큼이 될 거예요. 요만큼이 이거는 그림에서 보기에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래쪽이 아니라 옆으로 요렇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따라서 요렇게 향하고 있는 거 양쪽으로 요렇게 앞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가로 모양을 앞쪽으로 향한다 해서 가로, 정맥, 굴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 있는 그림처럼 그냥 아래쪽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아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입체적으로 표시하면 저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래가 아니라 앞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맥순환은 요렇게 정맥, 굴 형태로 해서 순환이 되고 있고 수막입니다. 수막 수막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요렇게 세 겹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중초신경계 약자로 CNS라고 하고 말초신경계는 페리페럴 러브 시스템에서 PNS로 얘기를 합니다. 중초신경계랑 말초신경계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막이에요. 막 막이 세 겹이 있으면 중초신경계 한 겹이면 말초입니다. 그래서 세 겹이 눌러붙어서 한 겹으로 말초에서는 바뀌거든요. 세 겹 제일 바깥쪽 막이 경질막 중간막이 거미막 안쪽막이 연질막 그래서 듀라마타 아라카노이드 피아마타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질막이 제일 바깥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단하고요. 거미막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얼기설기 거미들처럼 이렇게 쳐있는 것 때문에 거미막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연질막은 뇌를 그냥 살짝 코팅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깨끗하게 코팅하고 안으로 쏙쏙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질막이라든가 거미막은 따로 제거할 수 있는데 딱 떼내면 떨어지는데 연질막은 떼내면 뗄 수는 있는데 사실상 모든 뇌 표면을 다 코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떼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세 겹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경질막이 있고 그 중간에 거미막이 있고 거기 아래 맨 뇌를 코팅하고 지나가는 거 연질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 공간 여기 이런 거미들처럼 쳐있는 부분 여기에 CSF 뇌 척수액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막과 막 사이에서 뇌 척수액이 흘러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는 이렇게 혈관도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공간을 거미막 밑 공간에서 sub-arachnoid 공간, spa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뇌 척수액이 거미막 밑 공간에서 흘러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배너스 사이너스 해서 이 정맥구를 통해서 뭐 아까 위시상, 아래시상 정맥구 뭐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혈액이 흐르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뇌 척수액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뇌 척수액을 계속 계속 흘러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되뇌 낫 그러면 되뇌 두 덩어리 되뇌 방구 양쪽의 두 개를 가운데서 살짝 구분해주고 있는 두터운 막 마치 낫처럼 생겼기 때문에 낫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되뇌 낫 이런 말을 쓰고 정맥구를 얘기했었고 손에는 그 안쪽에 아래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천막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해서 손에 천막이라고 하고 손에 방구 두 개를 구분해주는 거는 손에 낫 되었고 팍스 세레벨리가 됩니다. 이렇게 모양 그대로 갖다 이름 붙인 거예요. 거미막 아래쪽에서 뇌 척수액이 이렇게 막 흘러다니고 있지요. 여기는 정맥 혈액이 흐르는데 그쪽으로 해서 뇌 척수액이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뇌 척수액은 CSF는 동맥에서 태어나서 정맥으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혈액의 구성 성분으로 얘기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뇌를 영양 공부를 해주기도 하고 찌꺼기들을 다 뽑아내서 심장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중추신경계를 주변을 흐르면서 중추신경계로부터 오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연질막은 중추신경계의 뇌 척수 맨 끝머리에서 딱 인대처럼 엉치표 안쪽에 딱 눌러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가 이렇게 영쪽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잘 붙어있으라고 하는 것을 정맥 끈에서 필름 터미널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아인대라고 하는 것은 척수 주변에서 이렇게 척추뼈 안쪽으로 붙잡아주고 있는 하나의 인대고 척수를, 스파이널 코드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뇌 척수액, 뇌 척수액은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라고 하고 CSF라고 합니다. 뇌 척수액은 맥락얼기라고 하는 것은 뇌 실 안쪽에, 뇌 실 안쪽에 혈관 덩어리에요. 동맥들이 막 이렇게 얽히서 얽히 있는 것을 맥락얼기, 코로노이드 프로플렉서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맥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량이 생성이 되고 생성이 된 만큼 흡수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생성이 되거나 흡수가 계속 안되면 뇌 척수액이 뇌 공간 안에 쌓입니다. 쌓이면서 두개골의 크기는 일정하잖아요. 그 안에 뇌 척수액이 쌓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뇌 실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 손상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뇌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물 뇌증에서 하이드로 세팔러스 그림에 보는 것처럼 머리가 커진 것은 뇌 척수액이 제대로 빠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괄을 넣어서 뇌 척수액을 빼주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뇌 척수액 검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염이라든가 뇌 수막염이 의심이 되면 뇌 척수액 자체의 염증 관련된 물질들이 막 떠다니면서 그거를 검사해 보면 뇌 수막염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뇌 척수액을 추출해 내야 되는데 사실은 뇌 척수액이 중추신경계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허리 쪽 L, 3, 4 부위는 중추신경계를 살짝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렇게 바늘을 박아서 뇌 척수액을 뽑아 냅니다. 이거는 뭐 뇌 척수액을 끄지마 내야 되기 때문에 바늘이 굵고 굉장히 불편해요. 하고 나서도 허리를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뇌 척수액 검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요추 허리 천자라고 루마 펑처라고 얘기를 합니다.